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북지역에 너무나 큰 피해가 난대요. 또다시 태풍 가눈이 올라오자 경상북도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도간부 공보원을 시군별로 지정해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대피소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는데 김학풍 경상북도 행정보지사 태풍이 경상북도와 우리나라를 벗어날 때까지 철저한 대비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암요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는 없다고 해서요. 네 암요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도민들이 또다시 아픔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.